4. 현관을 나서자 하늘에서 햇빛이 가득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5. 너무도 밝고 눈이 부셔 주춤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섰다. 6. 언제 나왔는지 그녀는 화분에 심겨져 있는 베고니아의 마른 꽃잎을 따고 있다가 몸을 일으켰다. 7. 나영 씨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조금 전에 부엌에서 울던 그 여자가 만나 싶게 밝은 모습이었다. 8. 그런데 참 이상했다. 그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간에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아려왔다. 9. 고개만 숙여 보이고 대문을 나섰다. 10. 차에 키를 꽂다가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 차를 앞뒤로 훑어보았다. 10. 새 차가 되어 있었다.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차는 새벽에 차고에서 내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다. 11. 어머니를 가게에 모셔다 드리려고 새벽에 차를 대문 앞에 내다놨었는데 마냥 싫다고 하셔서 어차피 나갈 거니까 하고 그냥 세워놓았었다. 11. 대덕에서부터 닦아야지 닦아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라 나영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세차장에 들릴 생각이었다. 11. 이모가? 11. 그럴 리가 없었다. 이모는 오늘 춘천에 다녀오겠다며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다. 11. 그러나 오랜만에 가게에 나가시는 어머니를 챙겨주면서 자신의 채비도 차려야 했으므로 차를 세차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11. 그렇다면 궁금한 마음에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11. 그녀는 넝쿨장미 아래에서 잔디 위에 지저분하게 널린 꽃잎을 줍고 있었다. 11. 햇볕이 뜨거운데 그만하시죠. 11. 어머? 아직 안 가셨어요? 11.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눌러 닦으며 그녀가 몸을 일으켰다. 11. 얼굴뿐 아니라 목덜미에도 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11. 모자 없어요? 12. 장갑도 안 꼈군요. 12. 꽃잎 조금 줍는데 장갑은요. 그런데 왜 도루... 12. 아, 내 정신 좀 봐. 혹시 내 차 누가 닦았나 하고요. 13. 제가 닦았어요. 데이트하러 가시는데 차도 단장을 해야죠. 더구나 나영 씨처럼 예쁜 아가씨를 만나러 가면서... 13. 언제요? 14. 아침 일찍요. 어머님 나가시기 전에. 14. 그렇잖아도 나가는 길에 새 차 하려고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요. 14. 알겠어요. 그럴 테니까 다음부터는 차 좀 자주자주 청소해 주세요. 15. 그녀가 웃음 지으며 농담처럼 말하는 것을 도대체 얼마만에 보는 것인가. 아니 어쩌면 처음 보는 것일 수도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신기하게 여겨졌다. 15. 네, 명심하겠습니다. 15. 군인들이 하는 거수 경례 흉내를 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하니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15.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아서인지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16. 자동차 문을 여니 안에 갇혀있던 후끈한 열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비집고 나왔다. 16. 도저히 올라탈 용기가 나지 않아 차 문을 모두 열어두고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16.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십여 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17. 이상하게 나영과 만날 때면 늦을만한 이유가 자주 생기곤 했다. 17. 그러다 보니 자연이 기다리는 쪽은 늘 나영이었다. 18. 그런 나영을 항상 고마워하면서도 번번이 늦게 되는 나 자신을 돌아보니 괜스레 피식 웃음이 나왔다. 18. 그래, 좀 뜨거우면 어떠냐? 18. 차에 올라 서서히 동네를 빠져나왔다. 19. 나영을 만난 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19. 과외도 싫다, 학원도 싫다면서 혼자 전전긍긍하는 내가 한심해 보였는지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형이 나를 부르더니 얘기 좀 하자고 했다. 20. 늘 자상하게 살펴주는 형이지만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자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어 약간 긴장한 채 형의 방으로 갔다. 21. 형은 공부하는 데 힘들겠다면서 등을 몇 번 토닥거려 주더니 특히 고3 여름방학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22.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동안 하던 것처럼 혼자 집에서 부족한 과목 중심으로 복습하려 한다고 대답했다. 23. 형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어느 수준인지도 테스트해보고 또 총정리도 해볼 겸해서 학원을 다녀보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24. 여럿이 모여 공부하는 것이 내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형이 권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 학원에 등록했었다. 25. 많은 학원 중에서 형이 심사숙고에 골라준 곳이라 그런지 수업 분위기도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한 강의실 정원이 10명을 넘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26. 게다가 그 적은 학생들조차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듯해서 그 점도 내성적이던 나로서는 편안하고 좋게 느껴졌다. 27. 세 명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나영이었다. 27. 수업이 끝날 때쯤부터 굵은 빗줄기가 퍼붓기 시작한 날 우산을 챙겨가라는 어머니에게 가방에 넣었다고 거짓말한 것을 후회하며 학원이 있는 빌딩의 현관에 서 있었다. 28. 웅성거리던 학생들 중 몇 명은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가고 몇 명은 가족이 가지고 온 우산을 쓰고 하나 둘씩 사라졌다. 29. 남은 것은 나와 한 여학생뿐이었다. 집에서는 내가 우산이 있는 줄 알 테니 비를 맞고서라도 뛰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30. 그런데 여학생 앞에서 이슬비도 아닌 세찬 빗속으로 달려갈 용기가 나질 않을 뿐더러 여학생 혼자 서 있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려 선뜻 발이 떨어지질 않았다. 30. 어떡할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31. 그 차에서 중년 남자가 우산을 펴며 내리더니 우리가 서 있는 쪽으로 뛰어왔다. 31. 미안하다, 나영아. 오래 기다렸지? 31. 이름이 나영이구나. 나는 나영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어보았다. 31. 몰라. 왜 이렇게 늦었어, 아빠. 안 오는 줄 알았잖아. 32. 안 오기는. 빨리 가자. 32. 나영이 우산 속으로 뛰어들며 나를 힐끔 쳐다보자. 그녀의 아버지도 내게 눈길을 보냈다. 33. 학생도 이 학원 다니나? 34. 나랑 같은 반인 것 같아. 내가 머뭇거리자 나영이 얼른 말을 받았다. 34. 집이 어딘가? 아니야, 우선 다 내가 데려다 줄게. 35. 괜찮습니다. 괜찮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자, 어서 타라고. 어른 말 듣는 거야. 35. 정민규, 빨리 타. 우리 아빠가 데려다 준 대잖니. 35. 나영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36.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교복에 부착된 명찰을 보고 알았단다. 36.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차에 올라탔다. 37. 뜻밖에도 그녀와 우리 집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37. 그때 일을 계기로 해서 나영이와 말을 트게 되었고 38. 대학교 3학년 때 그녀네가 다른 동네로 이사갈 때까지 한 동네에 살다 보니 아무래도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38. 그런 중에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38. 지금까지 줄곧 만나온 이를테면 아주 오래된 연인사이인 것이다. 39. 영악하고 적당히 예쁘고 형이나 어머니를 대하는 걸 보면 인사성이나 예의도 바르고 칭찬을 해주려 들면 장점이 참으로 많은 여자다. 39. 나영의 기억을 새삼 떠올리니 잘해주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 미안한 맘이 들었다. 39. 오늘은 제발 내가 먼저 도착했으면 39. 급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을 빠져나와 약속 장소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40. 앞을 쌓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그녀가 손을 흔들어 보이며 창가에 앉아있었다. 40. 왜 그렇게 뛰어와? 41. 나 봤어? 41. 주차장이 여기서 허니 내다보이잖아. 41. 진짜 여기서 잘 보이는구나. 미안해서 그랬지. 언제나 내가 늦으니까. 41. 아이고, 그걸 알고 계시긴 하군요. 혹시 나하고 한 약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뒤늦게 생각나서 허겁지거 보는 거 아니야? 41. 야, 그건 너무했다. 그런 거 아니야. 41. 알았어. 내가 봐줄게. 41. 이번에 보니까 우리 민규씨 불쌍하더라.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고 어머니 눈치 보랴. 42. 형수 챙기랴. 그래서 나 민규씨한테 잘해주기로 마음먹었어. 42. 고맙다. 생각해줘서. 43. 그러니까 민규씨도 나한테 좀 더 잘하라고. 그럴 수 있지? 43. 우린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44. 그러나 귓가에 울리는 내 웃음소리가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다. 44. 이래도 되는 건가? 45. 잠시 멀리했던 바깥은 완전히 딴 세상 같고, 그 세상 속에 나왔다고 여자랑 앉아 시시덕거리는 나. 45. 이래도 되는 걸까? 45. 부쩍 늙어버린 어머니. 46. 갈 곳도 없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는 형수. 46. 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형. 그리운 나의 형. 47. 민규씨, 무슨 생각해? 47. 형을 그리워한다고 다가 아니다. 48. 내가 처한 위치에서 열심히 살면서 형을 그리워할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다. 49.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형수를 위로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49. 여보세요? 정민규씨? 49. 나영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면서 날 불렀다. 50. 어? 왜, 왜? 50. 사람 앉혀놓고 무슨 딴 생각이야? 51. 미안, 미안. 잠시 무슨 생각 좀 하느라고. 51. 테이블 위에 식사가 놓여지자, 나영과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포크와 나이프를 부지런히 움직였다. 51. 하지만 입안이 모두 헐고 깔깔해서인지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다. 51. 모래를 씹는 듯한 기분을 참으며 열심히 먹어보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먹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51. 나의 이런 행동을 눈치 빠른 나영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51. 아직 입맛이 없지? 52. 아니야, 많이 좋아졌어. 입안이 조금 헐어서. 52. 천천히 먹어. 53. 그럴게.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먹어. 54. 저기, 마리아. 해인 씨도 함께 만날 걸 그랬나 봐. 54. 빈집에서 혼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이모님도 춘천 가셨다며. 55. 마음 씀씀이가 너무 착해. 아름다운 이 여자. 56.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해봤어. 57. 그랬더니 너 같으면 나오겠니? 57.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이던 그녀 모습이 떠올랐다. 58. 목이 자꾸만 메어와 컵에 담긴 찬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58. 하긴 그래.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민규 씨 참 착하더라. 58. 해인 씨한테 신경 쓰는 거 보고 나 정말 감동했다. 59. 내 옆에 이렇게 착한 남자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59. 그녀는 정말 행복한 듯 방글거리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59. 말이 났으니 얘긴데 너한테 부탁이 있다. 60. 뭐든 말해봐. 60. 형수 말이야. 어머니하고 안 좋은 거 알지? 61. 솔직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하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일방적으로 해인 씨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61. 어머니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젠 그만 봐주실 때도 됐는데. 61. 나 있는 데서 화내실 땐 정말이지 무한해서 죽겠더라. 62. 해인 씨 보기도 괜히 민망하고 말이야. 63. 아니, 평소에 심술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분이셔. 63. 그런데 유독 해인 씨한테만 그러시니 어머니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다가도 해인 씨 보면 어른에게 미움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아, 도무지 모를 일이야. 64. 나영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진지하게 말했다. 64. 여기 나오기 전에 형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집을 나갔으면 하더라. 64. 처음엔 놀라기도 하고 기가 막혔지만 형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 65. 어머니는 뭐라 하실까? 65. 어머니와 형수를 함께 연결해서는 해결되지 않겠어. 66. 형수 문제는 형수 한 사람만 놓고 생각해야 돼. 66. 가족이라 생각하면 슬픈 일이긴 하지만 우선 형수부터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67.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내 말을 듣고 있던 나영이 나를 바라보았다. 67. 해인 씨 심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67. 더구나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 걱정이다. 67. 민규 씨도 걱정이고 나야 걱정할 게 뭐 있어? 67. 자기도 걱정이지 뭐. 68.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덕에서 어머니나 형수 신경 쓰려면 힘들 것 아니야. 안 그래? 67. 나는 괜찮아. 나를 끔찍이 챙겨주는 어떤 여자가 있거든. 68. 착하고 예쁜. 그 여자가 있어서 난 끄떡없어. 69. 이름이 뭐라더라? 69. 아, 맞다. 채 나영이라고 하던데. 혹시 아시나요? 69. 하하하하. 70. 나영에겐 참으로 오랜만에 하는 아첨. 그러나 내 진심이 담긴 아첨이었다. 70. 아이 참, 자기도. 그래도 기분은 좋다. 날 알아주니. 70. 그녀는 눈웃음을 치며 애교스럽게 말했다. 71. 부탁이 있다고 해놓고 서론이 너무 길었네. 71. 다른 게 아니고 나 없을 때 형수에게 자주 전화라도 해줄 수 있겠니? 71. 그게 뭐가 어려워. 그렇게 할게. 71. 아무런 주저암 없이 쉽게 승낙하는 나영이 고마웠다. 71. 말없이 나가지는 않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71. 걱정 말라니까. 나 요즘 백수잖아. 72. 뭐? 백수? 너 정말 직장 그만둔 거 후회 안 하니? 72. 너무 좋아. 내가 회사 안 나간다고 해서 날마다 빈둥거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 73. 아니면 바쁘다는 얘긴데 신부 수업이라도 받고 있니? 74. 신부 수업이라고? 데려가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신부 수업은 무슨? 74. 너도 참 안 됐다. 그 나이가 되도록 신랑감 하나 못 구했으니. 75. 그러는 민규 씨는 구했어? 신부깡 구했냐고. 75. 테이블 위로 몸을 숙여 내 앞으로 얼굴을 들이대며 장난스럽게 따져물었다. 75. 나야 벌써 구했지? 76. 그래? 정민규 능력 있다. 너 까불지 말아. 내가 민규 씨, 민규 씨하고 C자 붙여주니까 까불고 있어. 76. 어, 너 아버지께 이른다. 말 막 한다고. 76. 서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 잘 알기에 부담없이 나누고 있는 말장난이 유쾌하기만 했다. 77.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지? 77. 응. 일주일쯤 더 계셔야 하나 봐. 78. 민규 씨한테 위로의 말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전화 주셨어. 78. 아마 돌아오시면 바로 민규 씨 찾으실 것 같아. 78. 현재 미국 출장 중이신 나영이 아버지는 무척 밝고 따뜻한 분으로 79. 가정 모두하고 마치 친구처럼 지내는 다정하고 자상한 가장이지만 79. 한편으로는 완고하고 엄격함도 지니고 있는 가부장적인 어른이셨다. 79. 언젠가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영이 내게 민규야 또는 너라고 하는 걸 보고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이젠 어엿한 성인인데 이름을 마구 부르거나 예니 제니 하는 건 옳지 않다며 민규 씨라고 부르라고 주의를 주었다. 79. 처음에 난 그것이 매우 어색했는데 나영은 늘 그렇게 불러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름 뒤에 C자를 잘 덧붙였다. 79.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녀의 아버지를 보면 기억도 희미한 내 아버지가 그리웠으나 요즘은 나도 자식을 가지면 저런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다. 80. 어릴 적부터 가족 간에 서로가 사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뒤틀린 데가 없이 인간관계가 원만할 뿐 아니라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다는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나영을 보면 참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왔다. 80. 나나 형도 자랄 때는 어머니가 우리들을 너무도 귀히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졌기 때문에 별다른 결핍을 모르고 자랐다. 81. 특히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형 덕분에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크게 안타까워하지도 않았다. 81. 그러나 나영과 그의 아버지를 볼 때면 아버지가 계신 것이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부러워지는 걸 어쩌지 못했다. 81. 그러나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해주던 자상한 형마저 내 곁을 떠났으니. 82. 무척 피곤했다. 운전을 하는데 하품이 계속 나왔다. 83. 이대로 침대에 쓰러지면 며칠이라도 깨지 않고 잘 수 있을 것만 같았다. 84. 영화나 보러 가자는 내 말에 나영은 85. 얼굴에 잠이 가득해 보여. 불편하게 극장 의자에서 잘 거 뭐 있어. 집에 가서 편하게 자. 85. 라며 웃어 보였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다. 85. 큰 길에서 주택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직전에 있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85. 냉장고에서 맥주 두 병을 꺼내 들고 계산대로 가는데 여러 종류의 커피가 진열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85. 그것을 보니 거의 비어있는 주방의 커피병이 떠올라서 큰 병에 담긴 커피 하나와 프림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85. 잠깐이라 하더라도 길가에 주차를 했기에 부지런히 편의점을 나왔다. 85.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85. 그녀. 형수였다. 86. 검은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천으로 된 시장 바구니와 커다란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87. 고개를 숙이고 곧 쓰러질 듯한 걸음걸이로 발을 옮기고 있는 그녀에게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87. 나는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88. 깜짝 놀라서 날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온통 땀에 젖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된 듯했다. 88. 햇살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을 울렁이게 했다. 88. 얼른 그녀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 손을 가져갔다. 88. 아니에요. 내가 들게요. 88.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다. 88. 나는 마치 화난 사람처럼 그녀의 손에서 비닐봉투를 빼앗다시피 낚아챘다. 89. 얼마나 무거운지 손으로 들고 있던 부부는 비닐이 가늘게 늘어나 있었다. 89. 차 트렁크에 싣기 위해 잠깐 들고 걷는데도 손바닥이 아팠다. 90. 그녀의 나머지 손에 들려있는 시장 바구니마저 옮겨들면서 보니 배추와 무 그리고 커다란 파묶음 등이 담겨 있었다. 90. 양손에 이 무거운 걸 들고 있었으니 땀도 닦을 수 없었겠지. 90.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트렁크 문을 닫는데 나도 모르게 힘을 주었는지 쾅 하는 소리가 났다. 90. 그녀가 놀란 듯한 기색으로 맑았다. 91. 가세요. 91. 운전석 옆자리에 문을 열고 그녀가 타기를 기다렸다. 91. 먼저 가세요. 난 걸어갈래요. 91. 참기 어려울 정도의 짜증이 일어났다. 91. 그녀를 바라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91.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분노의 감정이었다. 91. 감정까지 솟을 만큼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91. 그러다가도 너무 가엾고 안타까워서 내 살을 파고드는 듯한 슬픔과 비통함으로 91.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정의 혼란까지 겪어야 했다. 91. 그러나 이렇게 양극을 오가는 감정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내 성격 탓이라고 여겼다. 91. 내가 그녀에게 화가 날 때는 정작 그녀야말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의 혼란 상태일 것이고 91. 또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는 그녀 역시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일 거다. 91. 그녀의 팔을 잡아 차 안으로 밀어넣듯이 하여 겨우 자리에 앉힌 다음 91. 운전석에 앉자마자 휴지를 뽑아 건네주고는 에어컨을 3단으로 올렸다. 91. 땀 닦으세요. 가까운 슈퍼놔두고 어디까지 갔었어요? 91. 길 건너 시장에요. 야채는 거기가 싸고 좋아요. 91. 그녀는 휴지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누르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91. 마치 선생님의 질문에 고분고분하게 답변 잘하는 모범생처럼. 91. 차를 주택가 입구를 지나 직진시켰다. 91. 왜 여기로 가요? 아까 거기서 외전해야죠? 91. 나 지금 너무 더워요. 원래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91. 저 아래 제과점 있는 거 알죠? 91. 그 집 아이스크림하고 빙수맛이 유명해요. 시원하게 먹고 가요. 92. 거짓말이었다. 에어컨 바람 속에서 운전하며 왔는데 더울 리가 없었다. 93. 그녀에게 시원한 걸 사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94. 가장 시원할 듯한 자리를 골라서 앉았다. 94. 맞은편 테이블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넣고 서로 바꾸어 먹어가며 무엇이 재미있는지 연신 웃어댔고 95. 통유리 옆에 앉은 두 아이와 엄마도 정겹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96. 모두 행복해 보였다. 웃을 일도 특별히 할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있는 두 사람만이 그곳에서는 이방인이었다. 97. 곱게 간 얼음 위에 갖가지 과일이 얹어진 유리 그릇이 물기를 머금은 채 각자 앞에 놓여졌다. 97. 어서 드세요. 98. 아직도 다 마르지 않은 그녀의 이마가 눈에 들어왔다. 99.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99. 어쩌면 더워서 흘리는 땀이라기보다는 식은 땀을 흘리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99. 그때까지도 내가 준 휴지로 땀을 닦던 그녀가 작은 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살짝 누른 다음 스푼을 집었다. 99. 스푼을 든 손가락이 너무도 가늘고 휘었다. 99.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 가는 발목을 가진 맨발이 떠올랐다. 99. 그녀는 얼음만을 수북히 떠서 연달아 두어 번을 급하게 먹은 후에야 과일 조각과 얼음을 섞기 시작했다. 99. 그러더니 맛있게 먹기보다는 열심히 먹는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먹는 데 열중했다. 99. 그릇 밑바닥에 얼음 녹은 물만 조금 남았을 때야 스푼을 놓더니 줄곧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99. 잘 먹었어요. 이제 살 것 같네요. 99. 그것봐요. 오길 잘했잖아요. 여름 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 번 먹으러 와요. 99. 내 말에 말없이 미소만 짓는 그녀의 모습은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99. 아름다웠다. 밀물같이 거세다가도 어느새 우수와 유순의 모습으로 바뀌는가 하면 99. 일순간에 침체와 외로움으로 변하기도 하는 그녀에게서 연민과 슬픔 대신 아름다움을 느끼는 내 자신이 신기했다. 99. 어쩌면 내가 며칠간 가슴 아파하면서 가졌던 가엾고 불쌍하다는 감정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99. 그녀가 보이는 감정의 혼란은 외로움을 이기는 그녀만의 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99. 슬픈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새로운 사실에 안도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다. 99. 다음부터는 시장까지 가지 마세요. 동네에도 꽤 큰 할인마켓이 있잖아요. 배달도 해주는 것 같던데. 99. 오늘은 김치거리를 사느라고 그랬어요. 다른 야채도 그렇지만 특히 배추는 많이 싸거든요. 물건도 싱싱하고요. 99. 김치는 담글 줄 아시나 보죠? 99. 아니에요. 아직은 잘 못해요. 재료 준비 다 해놓고 어머니께 김치 속을 버무려 달라고 해요. 99. 그걸 절인 배추에 넣기만 하면 되는걸요. 중요한 일은 어머니가 다 하시는 셈이죠. 99. 그녀가 사소한 일을 설명하며 생기 있는 웃음을 짓는 게 좋아 보여 더 많은 말을 하게끔 유도하고 싶어졌다. 99. 우리 어머니 김치 솜씨 괜찮죠? 99. 처음에 결혼한 후 우리 집에서 처음 식사할 때 말이에요. 음식 맛이 어땠어요? 99.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다. 99. 너무 맛있었죠. 99. 특히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요. 99. 대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담근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면 믿겠어요? 99. 하지만 사실이에요. 한심한 일이죠. 99. 그러니 김치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99. 민호씨가 왜 김치만 먹느냐고 하면서 자꾸만 다른 반찬을 집어주는데 99. 어머니께 눈치 보여서 혼났어요. 99. 형 얘기가 나오자 우리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99. 잠시 후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99. 형님이 나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99. 아마 하고 싶어도 얘기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99. 결혼할 여잔데 왜 얘기거리가 없었겠어요? 99. 그런 게 아니고 99. 그때는 내가 연수원에 들어가 있었고 99. 연수 끝나자마자 대덕 연구소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99. 형과 마주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99. 어쩌다 한 번 집에 오면 난 나영이 만나러 나가고 99. 형도 데이트하러 나가고 99.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뜸했죠. 99. 오직 지배를 안 왔으면 두 사람이 대덕일 왔겠어요. 99. 생각나죠? 커피랑 초콜릿 사가지고 왔던 거. 99. 화제를 바꾸어야 했다. 99.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그녀를 보는 것은 가슴처인 일이었다. 99. 형을 기억한다는 것은 99. 더구나 가족끼리 마주하고 앉아 떠난 사람 얘기를 하는 건 못할 일이었다. 99. 이 봉투엔 뭐가 들었어요? 99. 내가 비닐봉지를 부시럭거리며 물었다. 99. 아, 거기요. 99. 그냥 이것저것 샀어요. 99. 내일이나 모레 가신다고 하기에 닭도 사고요. 99. 삼계탕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99. 내일 아침에 이모님도 오신다고 하니까 99. 어머님과 이모님께는 닭죽 써드리려고 99. 두 마리 사봤어요. 99. 맛은 자신 없지만 정성껏 끓여줄게요. 99. 그녀가 한빡 웃으며 다정스럽게 말했다. 99. 가족이 주는 따뜻한 정과 함께 99. 새삼 그녀의 존재가 느껴졌다. 99. 어렸을 때 말고는 주말이나 되어야 99. 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다. 99. 그나마도 형이 일찍 도서관을 가고 나면 99. 혼자 먹는 수밖에 없었다. 99. 물론 밥은 어머니가 해놓은 거지만 99. 혼자 차려서 혼자 먹는 밥맛이란 99. 아무리 한창 때의 나이라 해도 99. 식욕을 빼앗아버리기 십상이었다. 99. 명절날을 제외하고는 99.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는 어머니가 99. 해줄 수 있는 건 밥과 반찬을 미리 준비해놓고 99. 시간마다 전화로 챙기는 일뿐이었다. 99.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99. 국은 반드시 데워먹어라. 99. 설거지는 하지 말고 물에 담가만 놓아라. 99. 형 돌아오면 말 많이 시키지 마라. 99. 공부해야 하니까. 99. 그것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99. 최대의 자식 사랑이었다. 99. 형이 떠나자 어머니가 토해내는 회안의 말 중 하나가 99. 돈 번답시고 허구헌 날 밖으로만 나돌다 보니 99. 너한테 따뜻한 애미 정도 못 주고 99. 맨날 밥솥에 묵은 밥이나 먹게 하고 99. 였다. 99. 그러나 이젠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온 그녀가 있어 99. 어머니와 나를 염려해 주니 99. 비통함 속에서도 위안이 되는데 그녀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99. 그런 그녀를 잡고 싶다는 내 마음이 99. 단순한 편리함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99. 내 형수될 사람은 어때? 99. 한마디로 아주 강한 여자. 99.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99. 극독하지 않을 여자야. 99. 우리 집은 그런 여자가 들어와야 해. 99. 지금은 어머니가 일방적이지만 99. 결국엔 혜인이가 이기고 말걸? 99. 그렇다고 이긴다는 게 어머니를 꺾는다는 말은 아니야. 99. 형이 틀렸다. 99. 절망이나 허망하고 외로운 감정들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여자. 99. 진실로 강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99. 형이 틀렸어. 강하지 않아. 99. 힘든 일을 묵묵히 견디고 99. 형의 부제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99. 눈꼬리가 진무를 만큼 늘 물길을 머금고 있는 눈. 99. 그걸 형이 알아? 99. 절대 강한 여자가 아니라니까. 99. 형, 어떡할 거야. 99. 어떡하면 좋겠어, 형. 99. 그날은 형이 미웠다. 99. 잠에서 깨어났다. 99. 형이 떠난 후 처음으로 길게 잔 단잠이었다. 99. 시계를 보니 좋기 3시간 정도는 잔 것 같았다. 99. 창밖을 보니 어두움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99. 창밖을 보니 어두움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99. 창밖을 보니 어두움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99. 사실 그동안 깊은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었다. 99. 10분쯤 자다가는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 꿈에 놀라 눈이 떠지고 99. 또 10분쯤 자다가 일어나서는 담배를 피우며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기도 하고 99.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스름하던 날이 밝아지면서 또 다른 아침이 기다리고 있기 일수였다. 99.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99. 부엌 쪽에서 구수하고 기름진 냄새가 흘러나왔다. 99. 아침 일찍 춘천에 갔던 이모는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돌아왔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99. 거실 통유리 너머엔 키 큰 나무들이 가지를 뻗어 숲을 이루고 있고 99. 고요한 집 안에는 가족을 위해 장만하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지고 있어 충격과 슬픔이 깃든 집 같지가 않았다. 99. 잠자는 이모의 모습까지도 평화로워 보였다. 99.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도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이모가 몸을 일으켰다. 99. 내일 오신다더니? 99. 볼일이 일찍 끝났길래 그냥 왔다. 99. 잘하셨어요, 이모. 피곤하실 텐데 좀 더 누워 계세요. 99. 아유, 잘 잤다. 너도 눈 좀 붙였니? 99. 머리와 옴매무새를 고치며 이모가 다정하게 물었다. 99. 머리와 옴매무새를 고치며 이모가 다정하게 물었다. 99. 네, 오랜만에 단잠을 잤어요. 99. 푹 자고 나니까 머리가 좀 개운해졌네요. 99. 잘했다. 근데 이건 누가 베어준 거니? 99. 이모가 베고 있던 베개를 들어보이며 내게 물었다. 99. 전 아닌데요? 지금 막 2층에서 내려온걸요? 99. 형수겠죠? 99. 내가 부엌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99. 가엾은 건 착하기도 해라. 99. 얘 막내야. 99. 네? 99. 쟤, 불쌍해서 큰일 났다. 99. 그러게 말이에요. 99. 젊디 젊은 개 시어머니 무서워 마음 놓고 통곡 한 번 못하고 99. 그 험한 욕을 다 먹으면서도 쩔쩔매기만 하니 99. 너희 엄마가 며느리한테 하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랬다. 99. 이모는 부엌 쪽을 살피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99. 저도 그래요, 이모. 99. 형과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99. 내가 여기 와서 있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쟤 때문이다. 99. 지난번에 일 치르고 춘천에 내려가서 생각하니 99. 어찌나 눈에 밟히던지 99. 내가 있으면 아무래도 덜할 것 아니냐. 99. 사무채날 보니까 저러다 며느리마저 보내지 싶더라니까. 99.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한다던데 99.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됐어. 99. 사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 99. 왜 이도 덕지한테만 그러는지 99.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99. 이모가 고마웠다. 99. 마음 놓고 대덕으로 내려가도 될 것 같았다. 99. 피멍울 하나씩을 가슴 속에 달았을 망정 99. 모두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느껴졌다. 99.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마련이라는 99. 그래서 떠난 사람만 불쌍하다는 옛말이 99. 틀리지 않았나 보다. 99. 이모, 고마워요. 99. 은근히 걱정되던 문제인데 99.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99. 수고 좀 해주세요, 이모. 99. 걱정 말고. 99. 넌 일이나 열심히 해라. 99. 내가 꼭 지키고 있을게. 99. 네, 그럴게요. 99. 그런데 시장하지 않으세요? 99. 아니다. 99. 너희 어머니 일찍 들어온다고 전화 왔었어. 99. 시끄러야 몇 해지도 않은데 한 번에 먹고 치워야지. 99. 제가 힘들다. 99. 그럼 커피나 한 잔 드실래요? 저는 마실 건데. 99. 그러자꾸나. 나는 달게 타다오. 99. 부엌으로 갔다. 99. 냄새가 근사합니다. 99. 다행이네요. 99. 식탁에 수저를 놓고 있던 그녀가 99. 나를 바라보는 듯 하더니 99. 나를 바라보는 듯 하더니 얼른 고개를 숙였다. 99.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99. 형과의 무슨 일이 기억난 걸까? 99. 어떤 추억이 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일까? 99. 늘 눈이 젖어 있는 그녀에게 99. 진실로 위로가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99. 그러나 그녀에게 위로란 말은 아직 이른 것 같았다. 99. 처음 보는 눈물도 아니지만 당황해서 주춤거리고 있는데 99.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99. 민규야, 전화 받아라. 99. 이모가 받을 줄 알았는데 99. 날 부르는 소리에 급히 부엌에서 나가다 말고 99. 그녀를 보며 말했다. 99. 커피물 좀 끓여주세요. 99. 손등으로 99. 눈물을 닦으며 웃음을 지었다. 99. 여보세요? 99. 저, 죄송합니다. 99. 저는 이혜인 친구 민유나라고 하는데요. 99. 혜인이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99.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또릿또릿한 음성이었다. 99. 통화하실 수 있고 말고요. 잠시 기다리십시오. 99. 뜻밖이었다. 99. 그녀 주위에 아무도 없다더니 99.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99. 어쩌면 나는 그녀에게 친구조차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99. 괜히 내가 반가웠다. 99. 친구와 통화하는 시간만이라도 그녀 눈가에 눈물이 말랐으면. 99. 큰 소리로 그녀를 부르려다가 무선 전화기를 뽑아들고 부엌으로 뛰어갔다. 99. 전화 받으세요. 친구분이랍니다. 99. 그녀는 수화기를 받아들더니 그릇장이 있는 구석으로 가서는 작은 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99. 네. 전화 바꿨습니다. 99. 어머. 유나니? 유나야. 99. 목이 메이는 듯했다. 99. 유나. 그녀 친구의 이름을 외워두기라도 하려는 듯이 속으로 같이 불러보았다. 99. 음. 잘 지내고 있어. 99. 이번에 와줘서 고맙다고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 건데. 99. 그녀가 울먹이며 말꼬리를 흐렸다. 99. 음. 음. 99. 음. 저기, 유나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저녁 준비하는 중이거든. 99. 휴대폰? 99. 없어. 미안해. 유나야, 내일 꼭 전화할게. 99. 휴대폰? 99. 전화를 허둥지둥 끊더니 내가 커피를 타고 있는 싱크대 앞으로 다가왔다. 99. 미안해요. 내가 타드려야 하는데. 99. 커피는 내가 더 맛있게 타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99. 장난 섞인 어조로 내가 말을 했다. 99. 글쎄요. 지금 내 것도 있는 거죠? 99. 당연하죠. 자판기식으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99. 좋아요. 그럼 이번에 한 잔 더 마셔보고 평가해 줄게요. 99. 쳐다보진 않았지만 말투로 보아서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99. 거실로 나가서 이모와 함께 마시자는 내 말에 고개를 저으며 식탁 의자에 앉는 그녀를 보고 내 찻잔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99. 이모에게 달게 탄 커피를 갖다 준 다음 부엌으로 들어서는 나를 보며 그녀가 웃음을 보냈다. 99. 확실히 맛있어요. 내가 탄 것보다. 99. 그럼 앞으로 커피는 내 담당입니다. 비록 주말뿐이긴 하지만요. 99. 그렇게 하시죠. 잘 부탁합니다. 주말뿐이긴 하지만요. 99. 내 말을 흉내내는 그녀와 나는 거실에 있는 이모의 눈치를 살피며 기득거렸다. 99. 어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머니 오실 시간 다 됐는데. 99. 그녀는 큰일이라도 난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99. 닭죽을 간간히 저어가면서 소금을 작은 종지에 담고 그리고 김치와 나물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식탁을 차렸다. 99. 아주 잠깐 어쩌다 웃었을 뿐이고 99. 잠깐 동안이지만 형이 떠난 뒤 집안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을 뿐인데 목이 메어왔다. 99. 이 사람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99. 소리 없는 미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며 기득거릴 수도 있구나. 99. 그런데 커피는 정말 마시고 싶어서 청했던 것일까? 99. 이모도 나도 또 그녀도 정말 커피가 맛이 있었을까? 99. 따뜻한 차라도 마시게 하고 싶은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니 또다시 목이 맸다. 99. 또한 제대로 된 밥 한 번 먹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친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들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일상의 불가한 일일지도 모른다. 99. 그러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문질러 가며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왠지 가슴이 시큰거렸다. 99. 그것도 겨우 닭 두 마리, 한 마리는 노인들 죽으로, 한 마리는 시동생을 위해서, 자기는 먹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상황에 또 목이 맸다. 99. 어머니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그녀에게 죽일 년이라는 무서운 판결을 내렸다. 99. 그녀를 두둔하는 이모나 나는 어머니의 안중에도 없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은 오직 그녀만이 단독으로 저지른 끔찍한 일이 되어버렸다. 99. 언젠가 형이 어머니는 우리 집 판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99. 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고 판결이라는 말과 함께 농담 섞인 불만이었다. 99. 그날 저녁 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99. 이게 무슨 냄새냐? 99. 모두가 놀랐지만 특히 그녀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99. 아휴, 사람 간 떨어지겠네.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소리 지루. 99. 그녀와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이모가 나섰다. 99. 부엌에서 나는 냄새 말이야. 이게 뭐냐고. 99. 참 언니도 몰라서 묻는 거요. 다 끓이는 냄새지 뭐게 뭐야. 99. 어머니는 이모의 말을 들으면서도 눈은 날카롭게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99. 죽일 년 같으니라고. 저게 사람이야? 99.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쏜살같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어머니 앞에서 99. 평소에 듣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욕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99. 어쭈, 커피까지 드시네. 한가롭게 앉아서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이 재수없는 년아. 99. 난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던데. 니년은 닭고기 뜯겠다고? 99. 에이, 첨벌을 받을 년 같으니라고. 99. 세상이나, 이 커피잔 좀 봐. 내가 아끼느라 쓰지도 않고 장식장에 모셔놓았던 거잖아. 99. 어머니! 99. 내가 소리치며 어머니 앞으로 나서려고 하자. 이모가 황급히 나를 제치며 맞고 나섰다. 99. 그만하면 됐네. 99. 되긴 뭐가 됐어. 알지 못하면 나서지 말고 저리 가있어. 99. 참, 언니도 생각하기 나름이지, 원. 99. 내일이면 민규도 내려가고 언니도 가게 나가는데 그동안 너무들 지쳤다고 제 따는 생각해서 장에 다녀왔나 봅디다. 99. 나는 대견하더구먼. 제발 그만합시다. 응? 99. 누굴 더 잡아먹으려고 내 집에 발을 붙이고 있는 거야. 뻔뻔스런 년 같으니라고. 99. 이모가 안방 쪽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자 세차게 뿌리치면서 다시 그녀를 노려보았다. 99. 그리고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욕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치 끔찍하고 두려운 마치 주문가도 같은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99. 나는 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다. 99. 다만 우리와 조금 떨어져 서 있는 그녀가 이 모든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 이모도 말리기를 포기했는지 어머니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99. 어머니 제발 들어가세요. 99. 나는 어머니의 양 어깨를 잡으며 안방 쪽으로 몸을 밀었다. 99. 후들후들 떨고 있는 어머니의 움직임이 내 손에 느껴졌다. 99. 마지 못한 척 내가 미는 대로 발을 끌던 어머니는 방문 앞에서 고개를 획 돌리더니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99. 그것은 울음이 아니라 차라리 절규에 가까웠지만 어존은 분명했다. 99. 새 사람 잘못 들어오면 3년 버티기 힘들다고 하더라. 바로 너 같은 년 보고 하는 말이야. 99. 너 어떡할래? 우리 민호 어떡할 거냐고? 내 아들 살려내. 99. 해서는 안될 말이었으며 사람이 사람에게 할 말은 더욱더 아니었다. 99. 이성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마치 전염이라도 된 것처럼 나 역시도 감정을 자제하기가 힘들어졌다. 99. 어머니! 99. 내 목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99. 이모가 달려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99. 너까지 왜 이러니? 99. 이거 놓으세요, 이모. 99. 이모의 손을 뿌리치며 어머니 앞으로 바짝 다가서서 눈을 부릅떠다. 99.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99. 어머니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99. 아니잖아요. 99. 제발 그만하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99. 들어가지 못해요? 99. 네가 에미 심정으로 어찌 알겠냐. 99.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거지. 어디다 대고 흠기야, 이 녀석아. 99. 어머니는 내가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에는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99. 평소에 이런 식으로 되들었으면 뺨을 막고도 남을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낮은 어조로 타이르듯이 말했다. 99. 이모가 어머니를 안방으로 떠밀다시피 해서 들어가게 하고는 나를 불렀다. 99. 민규야, 진정해라. 그리고 쟤 좀 달래주도록 해. 저러다 쓰러질까 봐 겁난다. 제가 물만 먹고 버텨오는 애다. 99. 물만 먹다뇨? 그동안 이모랑 함께 식사하지 않았나요? 99. 밥을 통 먹지 못했어.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99. 아기야, 벌써 밥이 넘어가겠니? 그러니 네가 잘 진정시켜서 뭐라도 먹게 해보렴. 네 어머니는 내가 달래마. 99. 이모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99. 어머니가 내뱉은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을 거다. 99. 선홍색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고 따가운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그녀의 통증이 내게 전해져오는 듯했다. 99.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99. 그러나 벽에 의지한 채 멍하니 서 있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99. 또 우는군요. 바보 같은 사람. 왜 화도 낼 줄 모르죠? 99. 소리를 쳐요. 크게 소리를 질러보란 말이에요. 못하겠다고요? 왜요? 99. 혹시 이런 고통들을 스스로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99. 어머니에 대한 원망뿐이 아니었다. 99. 너무나도 그리운 형과 바보 같은 그녀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목구멍을 타고 꾸역꾸역 자꾸만 밀려나왔다. 99. 어떻게 해주면 당신에게 위로가 될까요? 99. 지금 당신을 가슴에 꼭 안아주고 싶은 내 마음. 99. 알아요? 99. 사랑하는 여자를 포옹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당신의 절망을 잠재워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99. 형, 안 되겠지? 99. 이럴 때 형이라면 어떻게 형수를 위로해 줬을까? 99. 형, 대답 좀 해봐. 99. 형이 없으니까 우린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99. 형 생각을 하면 모두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99. 나는 소파 탁자 위에 있는 티슈를 잔뜩 뽑아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99. 울고 있는 그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표시였다. 99. 눈물 닦아요. 99. 눈물 닦아요. 99. 눈물 닦기를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쉬라며 2층을 가리켰다. 99. 어머니와 이모님 식사는요? 99. 형수, 바보예요? 99. 적어도 그땐 그녀가 바보처럼 여겨졌다. 99.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99.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을 외면한 채 99. 손을 잡아 끌었다. 99. 이거 놓으세요. 99. 계단 앞에서 손을 빼려고 애쓰는 그녀를 2층까지 억지로 끌고 올라갔다. 99. 방에 들어가서 잠시 쉬세요. 99. 제가 부를 때까지는 나오시지 말고요. 99. 그녀의 방 앞에서 손을 놓아주며 한 손으로 방문을 열어주었다. 99. 그녀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99. 기가 막혔다. 99. 담배값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마당으로 나가려는데 부엌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99. 부엌에 가보니 이모가 대접에 닭죽을 담고 있다가 나를 보며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99. 아휴, 왜 난리라니? 99. 이모는 목소리를 낮추고 손으로 안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99. 어머니 겨우 달래서 저녁 들게 했다. 99.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나와서 먹겠니? 따로 상을 봐야지. 99. 식탁에 있던 반찬 그릇을 상으로 옮기며 이모가 낮은 어조로 나에게 물었다. 99. 걔는 어떠니? 99. 방에 있어요. 99. 가엾은 것. 99. 천지에 아무도 없다는데 얼마나 서러울까? 99. 천지에 아무도 없다. 99. 천지에 아무도 없다. 99. 이모의 이 말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다. 99. 콧등이 시큰해져 왔다. 99. 언제부터였을까? 99. 천지에 아무도 없기 시작한 지는. 99. 혼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99.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99. 그땐 든든하면서 행복했겠지. 99. 지금처럼 외롭지도 않았겠지. 99.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치욕스런 온갖 욕을 들으며 다시 혼자가 된 지금. 99. 형수가 느끼는 절망은 어떤 것이며 그 무게는 얼마만큼일까? 99. 민규야. 99. 아, 네. 99. 무슨 생각을 그리하니? 99. 어머니랑 먼저 먹을 테니까 네가 형수랑 같이 밥을 먹도록 해라. 99. 그리고 형수가 너 생각해서 따로 탕을 끓여놨으니까 99. 형수 앞에서 맛있게 먹어주고. 99. 알았지? 99. 고마워요. 이모. 99.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모의 도움은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다. 99. 담배값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며 현관을 나섰다. 99. 나도 모르게 휴 하고 긴 숨이 나왔다. 99.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한숨으로 모두 날려보낼 수만 있다면 99.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99. 돌이 촘촘히 박힌 길 양쪽으로 깔린 정원의 푸른 잔디는 99.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고 99. 키 큰 나무들은 시원한 바람을 전해 주었다. 99. 화분에 심겨진 베고니아 꽃잎은 갓 피어난 것처럼 색깔이 곱고 싱싱했다. 99. 꽃잎 관리를 잘해준 그녀 덕분이었다. 99. 좀 걷고 싶었다. 99. 대문을 나서서 골목길을 터덜터덜 빠져나오는데 99. 저만 치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99.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99. 문득 친구와 통화를 하던 그녀가 휴대폰이 없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99. 초등학생부터 팔순 노인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들고 다니는 게 휴대폰인데 99. 골목길을 벗어나자 바로 휴대폰을 파는 대리점이 눈에 띄었다. 99. 제일 우수하다면서 주인이 권하는 걸로 정한 다음 99. 명의와 요금 자동이체 계좌를 내 것으로 해두었다. 99. 적어도 내가 해지를 하기 전엔 휴대폰을 없앨 수 없을 것이다. 99.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99. 집에 들어서다가 혹시라도 어머니와 마주칠까 염려되어 포장을 뜯은 다음 99. 휴대폰과 충전기를 바지 양쪽 주머니에 넣었다. 99.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는 뜻일까? 99. 어머니는 방석 위에 몸을 바르게 하고 앉아 단주를 돌리고 있었다. 99. 살며시 문을 닫으려 하는데 눈을 떠서 잠시 날 올려다보며 99. 저녁 먹어라 하는 한마디를 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99.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다. 99. 네 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그만 목이 메어서 황급히 나와 방문을 닫고 말았다. 99. 문 앞에는 이모가 서 있었다. 99. 어디 다녀왔니? 99. 그냥 좀 걸었어요. 99. 부엌에 가봐라. 너 오기 기다리고 있다. 99. 태풍이 왔다 갔다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식사해라. 99. 이모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99. 정말 오래 계실 거죠? 99. 그래. 그래 오래 있으마. 그것보다 민규야. 99. 네. 말씀하세요. 99. 어머니께 화내지 마라. 차츰 괜찮아질 거다. 99. 내가 보기엔 다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99. 너희 어머니도 너희 형수도. 99. 그리고 민규 너도. 99. 이모는 짙게 가라앉은 어조로 말하며 내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99.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99. 아직 멀었어요? 나 배고파요. 99. 또 울고 있는 건 아니겠죠? 99. 제발 아니길. 99. 다 됐어요. 앉으세요. 99.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며 그녀가 뒤돌아보았다. 99. 눈은 많이 부어있었지만 눈물 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99. 이모님하고 많이 찾았어요. 어디 갔었어요? 99.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를 내 앞에 놓으며 그녀가 궁금해했다. 99. 맛은 자신 못해도 정성껏 끓일 테니. 99. 낮에 하던 말을 떠올리며 의자를 식탁 가까이 당겨 앉았다. 99.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99. 야, 냄새가 그럴듯한데요? 99. 소금이 담긴 종지와 후춧가루 통을 뚝배기 옆에 놓아준 다음 그녀도 의자에 앉았다. 99. 그녀 앞에 밥이 반 정도 담긴 공기와 물 대접이 놓여 있었다. 99. 왜 그렇게 드세요? 99. 속이 좋질 않아서 기름진 음식을 못 먹겠어요. 99. 물 대접에 밥을 말면서 힘없이 대답하는 그녀를 보니 많이 수척해 보였다. 99. 모두가 제정신들이 아니라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지만 그녀는 유독 심한 것 같았다. 99. 평소에도 소화가 잘 안 됐어요? 99. 아니요. 식사를 통 못했다죠.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99. 글쎄요. 곧 괜찮아지겠죠. 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드세요. 99. 그녀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나마 물에 마른 밥도 밥알은 그냥 둔 채 물만 겨우 떠먹는 정도였다. 99. 점차 좋아지겠지. 몸도 마음도. 99. 걱정은 되었지만 자꾸 내색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99. 그녀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였다. 99. 나라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수저를 놀렸다. 99. 후루룩 소리까지 내가며 먹다 보니 이마에서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99. 땀을 닦으면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휴대폰을 그녀가 눈치채지 않게 살며시 만져보았다. 99. 좋아할까? 99. 좋아는 하겠지만 내가 혹시 지나치게 부담 주는 것은 아닐까? 99. 휴대폰이 있다 해서 무슨 위안이 되겠는가? 99. 하지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개인 전화가 있으면 자신이 우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들지 않을까? 99. 참으로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진 식사를 했다. 99.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99. 의자에서 일어나며 그녀의 그릇을 보니 밥은 그대로였다. 99. 물만 먹었잖아요. 큰일 났네요. 식사를 전혀 못하니. 99. 마음을 편히 가져봐요.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내가 보기엔 신경성 증세 같아요. 99. 내일 병원에 가시든지요. 내가 모시고 갈게요. 99.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100. 식탁 정리를 하면서 웃는 얼굴로 말했다. 99. 그녀의 웃음을 처음 본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느낌이었다. 99.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소녀의 맑은 미소 같기도 하면서 단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99. 나 설거지 잘하는데. 99. 내가 싱크대 앞으로 가서 수세미를 집으려 하자. 99. 그녀가 99. 어머, 말도 안 돼. 저리 비켜요. 99. 하며 나를 살짝 미는 흉내를 해보였다. 99. 아이쿠, 무슨 여자 힘이 이렇게 세요. 나 쓰러지겠네. 99. 내가 넘어지는 자세를 취하며 너터로 숨을 웃자 그녀도 쑥스러운지 발그레해진 얼굴로 웃어보였다. 99. 그럼 전 올라가겠어요.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커피 두 잔만 부탁드려도 되겠죠? 99. 두 잔이요? 99. 네, 두 잔이요. 99. 할 말이 있어요. 이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99. 도망치듯이 부엌을 빠져나왔다. 99. 뒤에서 날 바라보며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느껴져 공연히 마음이 들떠다. 99. 그래요. 웃으니까 좋잖아요. 예쁘고요. 자꾸자꾸 그렇게 웃어요. 웃는 모습이 예뻐서 더 슬퍼 보이는 형수님. 99. 안방 문을 노크하자 대답 대신 이모가 문을 열고는 조용히 하라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댔다. 99. 어머니가 막 잠이 든 모양이었다. 99. 살금살금 어머니 곁으로 가서 잠든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99. 욕설과 절규로 냉정함을 잃어가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평온한 얼굴. 99. 그러나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비통함이 방안 공기에 섞여 있었다. 99. 많이 늙으셨구나. 99. 화장을 지운 어머니의 얼굴은 힘없고 외로운 노인일 뿐 며느리를 휘어잡는 독한 시어머니 모습이 아니었다. 99. 습관이란 묘했다. 커피의 향이나 맛을 묘사하는데 구수하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까. 99. 그러나 구수한 커피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 99.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텁텁한 것이 다 마신 뒤에도 개운하지 않은, 그렇다고 블랙으로 마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인스턴트 커피에 프림을 넣어 마시니 맛이 그런대로 구수하고 괜찮았다. 99. 그녀는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셨다. 99. 이거 받으세요. 99. 테이블 위에 아이보리색의 휴대폰을 올려놓으며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99. 이게 뭐예요? 99. 핸드폰이잖아요. 99. 네. 형수 주려고 아까 사왔어요. 99. 저 이런 거... 99. 아무 말 말고 그냥 받아요. 99. 친구하고 전화하는 거 듣고 핸드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99. 하지만... 부담... 99. 그냥 받으라니까요. 아무 말 말고요. 99. 그녀의 말을 막으면서 내 할 말만 했다. 99. 휴대폰을 그녀 앞으로 가까이 놓아주었다. 99. 잠깐 기다려 보세요. 99. 방에서 내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면서 번호를 눌렀다. 99. 그러자 바로 그녀 앞에서 배 소리가 났다. 99. 뚜껑을 열고 받아보세요. 99. 그녀가 어리둥절해하며 뚜껑을 젖히더니 귀로 가져갔다. 99. 여보세요? 이해이십니까? 99.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수줍어하며 미소만 지었다. 99. 첫 개통 축하합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밝은 통화만 하시길 바랍니다. 99. 이번엔 호호호 하고 소리까지 내어 웃었다. 99. 그러다가 자신도 놀란 듯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렸다. 99. 물기 없는 눈가에도 살며시 웃음기가 번졌다. 99.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예뻤다. 99. 나는 그녀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질까 봐 99. 조바심 내며 자꾸만 너스레를 떨었다. 99. 이번엔 1번을 눌러보세요. 99. 그녀가 번호를 누르자 내 휴대폰이 울렸다. 99. 이제 알았죠? 나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1번만 누르면 돼요. 99. 힘든 일이 있거나 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99. 네. 그렇게 하겠어요. 99. 사실은 얼마 전부터 이런 게 갖고 싶었어요. 99. 고맙게 잘 쓸게요. 99. 가족끼리 고마운 게 어딨어요. 99. 낮에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도 만나고 하세요. 99. 아까 전화했던 친구분 유나 씨라고 했던가요? 99. 목소리 들어보니까 좋은 분 같던데 99. 만나서 시집 식구들 흉 보면서 수다도 떨고요. 99. 생각도 못했는데 99. 좋은 거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99. 제일 먼저 시동생 흉부터 봐야겠네요. 99. 뭐라고 볼 건데요? 99. 말해봐요. 내 흉이 뭔지. 99. 글쎄요. 99. 빨리 말해보라니까요. 99. 그녀의 농담이 신기하기도 하고 99.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도 궁금하여 대답을 재촉했다. 99. 음. 사람에게 부담 잘 주고 99. 또 참견 잘하고 99. 음. 한마디로 피곤한 남자라고 말할까요? 99. 어때요? 내 생각이 맞나요? 99. 꽤나 재미있다는 듯 기득거리면서 나를 놀리기까지 했다. 99. 잠시라도 그녀의 밝아진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99. 대덕으로 내려가는 마음이 덜 무거울 것도 같았다. 99. 좋아요. 그럼 나도 연구실 사람들한테 형수 흉보면 되죠, 뭐. 99.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라고 할 거예요? 99. 많아요. 99. 첫째, 시도 때도 없이 찔끔찔끔 우는 울보고요. 99. 둘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바보고요. 99. 셋째는 또 있나요? 99. 많다고 했잖아요. 99. 다 줘서 세 가지만 하려고요. 99. 셋째는 고집쟁이고요. 99. 끝! 99. 그녀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99. 장난스럽게 일부러 그런다는 것이 느껴졌다. 99. 아닌가요? 99. 맞잖아요. 99. 울보, 바보, 고집쟁이 이해. 99. 나의 가엾은 형수 99. 나의 가엾은 형수 99.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9.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99. 김윤희 작가님의 상사와 99. 세 번째 영상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